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면 러시아 이야기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 가치의 여러분들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저도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런 콘텐츠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여러분 제가 방송을 이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푸틴의 잔혹함을 여러분 고발하고 꾸짖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한국 사람을 넘어서 인류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거죠. 통상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대하지 않습니까 47살의 이름 인컨 변호사인 나발리 여러분들 변호사가 이제 극동에서 여러분들 죽음을 당했는데 뭐 누가 보더라도 죽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푸틴이라는 사람은 kgb 요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은밀하게 사람을 잘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이런 망명했던 그런 러시아 헬기 조종사를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죽였더군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에 귀화하신 러시아 출신의 한 그런 대학 교수님이 러시아 뉴스에서 나발리의 죽음은 단 10초가 보도됐고 지금은 아예 안 다뤄진다. 이렇게 정치 권력이 국민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체제가 되면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뭐 정도가 좀 차이가 나지만 한국의 선거 문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러시아 뉴스에서 단 10초도 보도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kbs가 보도를 좀 했지만 다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우려하고 분노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편적 가치의 이름 추구라는 부분에 완전히 위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으로 귀한 러시아 출신의 벨라코프 일리아 아주 이름이 완전히 러시아 이름이네요. 수원대학교 인문사회대 교수는 cbs 라디오에 나와서 나발리 관련 보도가 러시아 국영 언론사에서 아예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방송만 보는 사람들은 나발리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사망 당일 딱 한 번 9시 뉴스 33분차에 10초 정도 언급한 다음 일기예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러시아가 좀 심하긴 하지만 한국하고 별로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를 한국이 이렇게 다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의 여러분들 한 이론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계속해서 전 인류 사회가 자유가 확장되고 여러분들 보다 뭡니까 개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더해야 되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반정부 관련 보도를 알려면 텔레그램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죽음을 대개 이제 아무리 극단적인 그런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죽음 앞에서는 대부분 좀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이렇게 나발리 그런 인권 변호사의 죽음을 계속해서 이제 시신을 이제 넘겨주지 않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료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이제 가혹행위가 있었겠죠. 가혹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혹행위를 좀 지우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시신을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늦추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이 아마 어머니인 모양입니다.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어머니가 시신을 돌려달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르드미아 나발라라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례는 치르게 해줘야 되는 거죠. 푸틴이 정말 내가 볼 때는 잔혹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잔혹한 그런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죽음을 맡겨야 되면 죽음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그렇게 좀 관대함을 베푸는 거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나와 가지고 아들 시신을 돌려달라.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돼야 되지 않냐. 이런 거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나발리가 사망한 시베리아 야말로 네네처 자치구 제3교도소를 배경으로 찍은 영상에서 다섯째 아들을 보지 못했고 시신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알렉스의 시신을 즉시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악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하게 되거든요. 푸틴이란 사람이 전직 여름 KGB 요원으로 조금 극단적인 경우에 속하지만 국민들이 정치 권력을 제어하거나 여러분들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상실하게 되면 정치 권력은 항상 국민들을 이렇게 억압하거나 탈취하거나 수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여러분들 건국에 이바지했던 건국 아버지들은 유럽의 그런 왕조 역사를 잘 이렇게 관찰해가 본인들이 여러분들 인간이 갖고 있는 성악술에 기초해서 미국 헌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미국이란 나라는 참 잘 만들어진 나라 같다는 생각. 왜 그런가 하니까 연방에 대통령이 있더라도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게끔 물론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주로 권한이 이름도 한 50개 나라로 다 분산해 가지고 어떤 연방 대통령이 등장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연방체제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정확하게 인간 본성에 여러분들 내재되어 있는 그 장혹함과 폭력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인간은 그냥 완장만 채워주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나 그 공정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국민들이 그 폭압으로 언제든지 탈바꿈할 수 있는 정치권력의 고삐를 다 여러분들 그냥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훨씬 더 악랄한 거죠.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푸틴이 이렇게 여러분들 극렬하게 시신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일이 러시아 그냥 이야기다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정치인들도 정치인들도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폭주하고 그냥 뭡니까 그냥 국민들을 수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권력의 그 자체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깨우쳐서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에 힘을 더해 주셔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 함께 다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분이 아마 이분의 돌아가신 나발리 변호사의 동갑내기 여러분들 부인인 모양입니다. 율리아 나발다야 이탈리아의 외무장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 건데 이제 본인이 남편을 이어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제 엊그제 예를 보여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다 컸대요. 아이들이 컸으니까 본인이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죽었고 아이들은 다 성장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남편을 대신해서 정치를 해야겠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후자를 선택을 한 거죠.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자 이 김택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가 사라지는 나라라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가 무너지는 나라가 자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유도 사라지고 재산도 사라지고 그리고 뭐 필요하면 생명도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죽이지 않습니까.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한 50분 정도 시사 문제를 다루고 이제 제가 선거 문제를 좀 다루 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문제 다루기 전에 광고 짧게 하나 하고 여러분들 방송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킹덤 북스에서 나왔고 김동주 교수께서 신학하고 역사학을 잘 이렇게 좋아하시게 쓴 대단히 잘 쓴 그런 통사입니다. 영국에는 여러분들 이런 세계사를 잘 쓰시는 분이 폴 존슨이라는 분이 계셨죠. 아직 살아계시지만 이제는 이제 글을 쓰지 않으셨는데 폴 존슨 책들은 참 다 주옥 같은 책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모든 타임스 그런 책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잘 쓴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께서만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